컨텐츠 워닝 좋습니다 그럼 컨텐츠 워닝 하방 완전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 조합으로 누얀님, 카이로님, 베르티아님, 로제님, 하우카우님 이거 다음 페이지 일단은 오늘 하는 컨텐츠 워닝 나무 위키에서 긁고 와서 뭔가 내용이 많은데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사인이 한조로 영상을 찍고 그걸 올려가지고 돈을 버는 게임이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대충 모두 다 꿈이었다 해가지고 사실상 게임 오버가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대표 예쁘니 버추얼 여캠 누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반갑소 카이론 베르티아님 편하게 카이나 광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군 컨텐츠 워닝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죽지만 말고 영상으로 돈 많이 벌어보고 싶습니다 난 하우카우다 똥코 똥코 누구예요? 아니 그럼 말씀을 좀 가려서 하세요 그 천박하게 똥코가 뭡니까? 누가 누구야 이게 빅네임이 안 보여 분홍색이 로제타예요 뭐라 아니에요 이거? 누얀은 주황색입니다 여기서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아니 나 진짜 똥꼬처럼 생겼는데 이걸 지금 나 좀 봐주겠나? 뭐가 똥꼬 같아요? 내 얼굴 말이예요 누구요? 내가 똥꼬통 아니에요 진짜? 응 여기가 진짜 똥꼬가 있었네 흐흐흐흐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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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려있네 이제는? 아니 왜요 모노하이 모노하이 이 사람들 상상하는 거 봐라 이거 아 미치 카메라 잡아보실 분 있어요? 카메라 잡으시면 돼요 아 이거 중간에 계속 바꿀 수 있어요? 뭐 아무나 들 수 있어요 이거 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그 조명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씩 주워서 쓰시면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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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완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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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출발하면 될 거 같아요 어 뭐야 색깔이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와우 자 출발합시다 오 오 좋다 어 뭐야 어? 뒤지셨는데 많이 이상 소리가 나는 거 같다만 하아 야 이 다 찍은 거 같은데 우리 다른 것도 찍으러 가면 되나요? 여기도 этих 를 ig 형님, 살았는데요. 어라? 각하님, 각하님 튀었다! 왜 나한테 억울하가 끌리지? 뭐야? 나머지 어쩌고 혼자 갈까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저기. 뭐야? 우리 방금 죽을 뻔했는데요? 에? 왜요? 검이 나왔어요. 괴물이 나왔어. 너 찍어. 찍었어요. 올라가버렸는데? 어, 잠깐만. 뭐야? 우리 어떻게 된 거야? 몰라요. 뭐야? 우리 카메라뇨? 어? 뭐해? 뭐해 죽은 거지? 아, 이게... 카메라가 살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그게, 이게... 말하세요! 이거 카메라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아, 이렇게 플레이를 볼 수 있군. 아! 그렇지? 어! 아, 이거 보여줘. 안 돼. 안 돼. 어서 날 봐줘. 이거, 이거 하면은... 뭐야? 나이는 스무 살이고, 이름은 하오카오야. 뭐야? 어, 카이런이 방문인데요? 왜? 왜? 뭐야? 저거 보세요, 무새타니. 찍고 있어요. 어? 선생님, 잘 가면 돼요. 어? 어? 찍어.. 찍었어요! 이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버렸는데? 나 너무 즐기고 있는 거 아닌지? 예 뭐.. 예 그 잘 찍혔네요 시청자 1,400명 봤네 예.. 이게 잘 나온 조액수가 어느 정도가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측 하단에 3K 시청자 수 이거.. 지금 3,000명 시청자 수를 달성해야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지금 1,400명을 이미 달성한 거고 이건 엄청 잘한 거죠 다.. 처음에는 한 500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아 뭐 첫 장면은 무시하시고 예.. 그러게요 첫 장면이 그것만 아니었어도 2,000명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쵸? 아이.. 아이.. 그치 그치.. 2층 올라와서 다 자면 돼요 아.. 오피.. 네에에에에 위에서 이제 한 번씩 밟아줄 수도 있고 뭐야.. 왜.. 왜 제 위에서.. 잘 자요? 아하! 어머! 아가씨.. 옆에서 미소녀가 나한테 잘 자라고 속삭여진다 너무 좋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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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자체는 이제.. 날이 지나면은 마지막 날 후에 바뀌어요 아.. 그냥.. 그냥.. 더 숨을 못 밀어버려 아.. 더 풍미.. 아.. 무서워 아아.. 자슴없이 그냥 바로 밀어버리는.. 동료애라고 볼 수.. 눈꽃만치도 없이.. 레디 퍼스트 앞장서 그.. 달팽이한테 잡혀봐요 잠시만 달팽이 어딨어요? 달팽이 어딨어요? 달팽이 있잖아 어디? 거기 가만히 계세요 근데 근데 뭐 늙는 게 잠깐만 더 늙는 게 그냥 말이 안 되는데 얘 답 찍었으니까 다른 데에 갑시다 뭘 본 거지? 저 새끼 달팽이 아닐지도 몰라 방금 작업 쪽이었다 여기 좀 위험해 보이는데 깨나? 눈치챘는가? 뭐야? 뭐야 어디 갔어? 아 찾았다 어디 갔어요 사람들? 이 비열한 카메라맨이 우리를 들고 도망쳤다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앞장서던 누야야는 저 멀리 가버렸고 중간에 나는 눈치를 채고 뒤로 돌아왔지 저희 큰문으로 왔어 이쪽 어머나! 뭐 번쩍.. 네 다시 한 번 돌아올게요 아 내 체력이 아 내 체력이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어? 무서워 어디야? 카이란의 목소리 죽은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 빌어먹을? 이런 빌어먹을 수녀 사람을 버리고 혼자도 멈춰 아니 근데 저 벌어왔어요 돈 벌어왔잖아 돈 벌어왔어 동료들을 일생시킨 더러운 돈 아주 좋아 도망가지 훌륭하다 한 잔 벌어왔죠? 다시 사려면 살아야지 맞다 한 잔에 살았잖아 아 살았다 살았다 이거 어떻게 깨끗하면 되나? 어 나 발이 깼어! 어? 어 잠깐만 깸 못하시네 이걸로 우리 할 수 있을까? 돌려 그 갈팽이한테 잡혀봐요 이거 우리 손을 전혀 잘 잡히고 잘 잡히고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오 천 넘었다 천 넘었다 어머 으아아아아이 으아압 에압 엔 한 육백 나와야 할 텐데 이거 나오려나 짧아서 아 아 아 아 더 ituation 침밉 자 히히히하 아... 누가 중간에 죽지만 않았더라도... 이 게임은 할당량을 못 채우면 아스발 꿈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